신고리 5,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내일부터 시민대표 참여단이 논의를 위한 합숙에 돌입합니다.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이어 신학자들이 핵발전은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기독교 신앙은 탐욕의 산물인 핵발전과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. 26개 대학과 연구원 소속 61명의 신학자들은 오늘 신고리 5, 6호기 백지화를 위한 한국교회 신학자 선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기 위해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